고승버보 경호수님 편 제 16회차 서길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이 없으니 의발을 누구에게 전하냐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사미승이 스님 대체 콧구멍이 없는 소라는 뜻이 무엇인지요 하는 소리에 경호수님은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았던 미혹과 의욕 또 어둠과 이망이 사라지고 황홀함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느끼고는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죠. 사미승이 만화 조실스님에게 달려가서 스님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는데요. 허 참 무엇이 나왔다는 게냐. 강주스님이요. 그런데요. 미쳤나 봐요. 뭐라 강주가. 만화 스님이 사미승의 손에 이끌려서 나와보니 경호는 우통을 벗어 재친 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하하하 무비공이야 무비공. 콧구멍이 없어 무비공이야 무비공. 만화 스님은 경호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네 이놈 지금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렸다. 그러자 경호는 하하하하 스님 노여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라 스님 지금처럼 제정신입니다. 그것도 아주 말띠맑은 그런 정신이며 명경지수처럼 맑고 깨끗한 빈고울처럼 아주 깨끗한 정신입니다. 그리고 사방을 불러보면서 오도송을 불렀어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이 없으니 의바를 누구에게 전하랴. 의바를 누구에게 전하랴.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이 없으니 의바를 누구에게 전하랴. 봄산에 꽃이 활짝 피고 새가 노래하며 가을 밤엔 달이 밝고 바람이 맑다. 정령이 이러한 때에 무생의 일곱가를 얼마나 불렀던가. 일곱가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 때가 말세이던가 나의 운명이던가. 아 정말 이 일을 어찌하리. 산빛은 문수보살이요. 물소리는 관세음보살의 귀로다. 이래 아찟찟 소부르고 말을 부름이고 보현보살이요. 장서방 이첨지가 본래. 비로자나 부처로다.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말씀하신 선과 교가 무엇이 다르던가. 공연이 분별만 하고 있구나. 돌사람이 피리불고 목마가 졸고 있으며 범부들이 자기 성품을 알지 못하고 성인의 경계이지. 내 할 일이 아니라 하네. 허허 정말 가련하구나.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소가 되어도 콧구멍이 없다 하며 그 소리도 문득 깨닫고 보니 이름도 공하고 형상도 공하며 공한 허적체에 항상 밝은 빛이. 이로부터 한번 들으면 천가지를 깨달아 눈앞에 외로운 광맹의 적광토여 정수리주의 신비한 모습이 김감기로다. 시원한 술바람이요. 사면이 청산이로다. 가을달 밝은 빛 한결같은 하늘과 물이여 노란빛 푸른데 꾀꼬리 소리. 제비의 지제의 애김이 항상 그대로 크게 쓰여서 어느 곳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도다.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노라. 지옥이 변하여 천당을 지으니 다 나의 작용에 있으며 백천범문과 무량의 묘의가 마치 꿈의 연꽃이 핀 것이 깨달음과 같도다. 오 슬프도다. 의할까나. 대체의 발을 어디에다 전수하리. 대체의 발을 어디에다 전수하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이 없으니 대체의 발을 누구에다 전하리. 호련이 어떤 사람에게서 고구마 없다는 소리를 듣고 문득 깨닫고 보니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이네 집일래 6월 연암산 아래길에 돌사람 한가롭게 태평가를 부르네. 경허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것은 1879년 31살 때 음력 동지 딸 부르면서 이때부터 본명을 깨우친 소다라고 한 뜻의 성우라 했고요. 호는 말띠맑은 빈거울이라 하는 뜻의 경허라 부르게 되었고요. 그 해 겨울은 잠을 자거나 또한 삼위승과 장난을 치거나 조는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바른 물법 바른 진리 S.I. 불교 교육방송 고승버보 경허스님 편 제16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수능이 여러분들을 최대합니다. S.I.D.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욱더 생활 속의 창수령 달마대사 성단법 현대생활 불교법의제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100일 법문들이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수능의 S.I.D. 불교 교육대학 성진법 성찰스님 100일 법문들 성찰스님 100일 법문들